2. 2. 2. 2. 3. 2. 1. 1. 1. 1. 1. 1. 2. 2. 2. 1. 2. 3. 안녕하십니까. 남아요. 이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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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미 Cruiser. 오. 캡틴 마이 look harden. 자세한 사람. 4. 4. 5. 4. 7. 10. 수정 10. 10. 10. form 봉대 시한국에 한 명이 된 것 같아요. 고민 되게 많이 했지만 다시 해야되나 하다가 자존심 선의 교육에서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죽었습니다. 우리 교육을 찾는 일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노력해서 별거이지 않을까? 내가 왜 남편을 떠는 거야? 그냥 누워서 구독신문이 있는 놈이야. 서울대학교 솔직히 말이야. 불안해서 제가 대학을 할 수 있으니까 안 좋을 것 같은 마음에 주영대들 아예 쓰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건모가 좋겠죠. 수십 전에 쓰까 말까 오늘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번 연도에 서울대학교 를 작년에도 CXT 언어랑 고대 이런 엄청 두꺼운 걸 만들어놨는데 이번 연도에는 저랑 그가 케이크를 맞추지 않나요? 오세형이 이걸 시작할 때부터 기원을 가져와 주신 선생님의 문자입니다. 세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혹시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아, 저는 샴페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순이 형님께 제가 브랜드 상품으로 여러분께 드릴까 해서 선생님, 샴페인한테 말해서 어어어어, 거절하지 마세요. 이런 거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나 회사분이에요. 낯선 남자가 칭찬 한마디 드리는 거 괜찮을까요? 정말 잡지 모델 같으세요. 그쵸? 어쩐지 너무 아름다우시더라니까 셀리 빨리 와봐. 고마워. 잡지 모델 하셨네. 아가씨, 잔을 반으로 기울여요. 프랑스에서는 이 샴페인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샴페인 본드 샹그레. 샴페인은 피를 맑게 한다. 샴페인은 피를 맑게 한다. 아, 방금 왔어? 아, 이쪽은 미스 포 사이드. 이쪽은 미스 포 사이드야. 저희 형은 비프예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학생은 뭐 뭐냐? 성적이 좋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실기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잘해야 했던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시간은 딱 그때 딱 집중해서 연습하고 모델을 듣고 대신에 수신 거잖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흥미로운 여군교학과 입시 준비생들 정말 합격하면 별거 아닌데 고민하고 머리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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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